5월의 첫 주일, 다가오는 6일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참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생명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생명주의를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는 낙태죄 위헌 심판과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생명주의 담화 주제는 낙태입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제8회 생명주의를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먼저 생명에 관한 역대 교황들의 문헌을 소개했습니다. 이 주교는 먼저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이 50년 전 반포한 회칙, 인간 생명을 언급하면서 이 회칙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내세우고 생명을 환대할 책임이 있는 부모의 소명을 드높여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권고문은 사랑의 기쁨을 인용하면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모인 가정이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환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현실은 자녀를 낳는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고 이 주교는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듣게 된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문은 사랑의 기쁨에서 많은 아이들이 삶의 순간부터 거부당하고 버려지며 그들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박탈당한다면서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영훈 주교는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특히 첫 순간부터 존중돼야 한다며 새 생명을 환대하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을 각성하고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권은 방금 태어난 유아에게도 성인 못지않게 똑같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과 청원을 언급했습니다. 이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하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등 사회적 법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이어 관련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용훈 주교는 생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의 현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주교는 어른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태아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인간과 아이의 권리를 다룰 수 있다는 말이냐며 태아의 생명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리스토인들은 낙태를 경험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한다며 교회 공동체는 그들과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주교는 생명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낙태를 경험한 여성과 홀로 자녀를 돌보는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일상에서 생명의 복음 선포 등 세 가지 실천사항을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천지교회는 1995년부터 5월 마지막 주일을 생명의 날로 지내오다가 2011년부터 5월 첫 주일로 옮기고 명칭도 생명주일로 바꿔 지내오고 있습니다. CPBC 신익준입니다.